자, 일천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이제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더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나의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요? 알고 보니까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뜻을 선택하는 겁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빨 닦아 그랬을 때 이것을 참 이 사람은 내 이빨까지 걱정해 주는구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참 고맙다 라는 뜻으로 선택을 하면 내 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유전자가 회복한다고요. 그런데 이 마누라 또 잔소리야! 이빨 닦는 것까지는 참견이야!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려요. 같은 얘기에요. 즉,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일란성 쌍둥이, 같은 엄마,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해. 왜 한 가지를 보고 부정적으로 보냐, 긍정적으로 보냐. 여러 종류의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어떤 것, 어떤 뜻. 긍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 아름다운 뜻, 더러운 뜻. 진실, 거짓, 선, 악, 사랑, 미움, 분노.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선택해 놓고 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화내게 했다고 해요. 사실은 내가 화내기로 선택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이빨다끈한 소리밖에 안 했어. 나를 열받게 하려고 그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요. 그런데 내가 화내는 쪽을 선택했어. 그리고 왜 화를 내?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고. 내 선택이 아니라고. 상대방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산다고. 그 이러고 사는 것을 뭐 없이 사는 거라고 해요? 그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이 나이에 아직도 내 이빨까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어디서 또 찾아보겠어? 참 귀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빨래해서 빤줄 안 린구 탁탁해서 탁탁 서랍 속에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게 서랍 속에 빤줄 안 린구까지 걱정하는 사람이 이빨을 걱정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빤줄 안 린구는 OK고 이빨은 OK 아니고 정신없는 얘기야.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쫙 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 정신이 없어서 거짓에 속아서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드디어 내가 뭐를 발견해야 되겠다? 진실을. 그 거짓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고 내가 진실을 찾아서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선미가 그게 우리 뇌파를 알파파로 만들어 주고 우리 유전자를. 결국은 생체 전자파를 좋은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똥찬 이야기다. 그러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강의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듣고 맞죠? 맞죠? 자꾸 뭘 해야 돼? 다짐을 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자꾸 쌓아야 돼요. 이렇게 쌓인 것을 내 공이 쌓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공을 잘 쌓으면 즉 진선미, 사랑을 차곡차곡 여러분 가슴속에 잘 쌓으면 그것이 힘이야.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생명력, 생기고 그 생기가 바로 흔히들 얘기하는 자연치유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 자연치유력이 있는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속에 자연치유력이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의 뜻속에 자연치유력이 들어있다. 그 자연치유력은 결국은 알고 보면은 초인간적인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다짐을 하고 쌓아둘수록 내 공이 쌓이는 거다. 내 공이 충분히 쌓이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파가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아요. 내공이 안 쌓인 사람들은 차 타고 나갔다가 되게 열받습니다. 누가 깨어들면 쭈쭈쭈쭈 쭈쭈쭈쭈쭈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뇌에서 뭐가 발생한다? 뇌파가 발생한다. 뇌파는 신경선을 타고 무엇으로 돼서? 생체전자파가 돼서 유전자까지 미친다. 유전자 이 뇌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결정이 돼요.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 자 뜻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보, 이빨 닦았어? 그래서 이것을 좋은 뜻으로 뜻이라고 내가 선택한다. 이것은 우리 집사람이 나를 참 사랑해서 그렇다. 안 사랑하면 이빨 닦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서로 사랑할 때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사랑할 때 말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말이 없으면 자꾸 안 사랑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의사는 사랑을 자꾸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참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럴지라도 그 쑥스럽다는 그 한계점을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탁! 그래서 이게 하도 표현을 안 해 봐서 어떤 경우에는 좋은 말 우리 집사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말을 좀 찾아내고 싶은데 이게 안 떠올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자꾸 떠올리려고 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가만히 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까지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하면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또 말이 없으니까 떠올리자면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래. 그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때 그렇다면 왜 그래? 참 나 이래 버릴 텐데 그러면 물어본 사람이 뭐예요? 얼마나 썰렁해요? 이게 썰렁하게 만든다는 것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보, 나 사랑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발한 생각이죠. 나 있잖아 눈 깜빡거리는 시간도 아깝다고 보세요.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라도 기똥 차요? 안 차요?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다 켜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사님이 가끔 그래요. 요즘도 요즘도 눈 깜빡거리는 그게 길이 길이 남을 추억이 돼. 그게 여러분 완전히 우리 나의 결혼생활, 부부생활에 질을 바꿔버린다. 자원을 바꿔버린다. 그 쪼끔의 성의입니다. 성의야. 나를 그렇게 걱정해주는 아내를 위한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성의에 게을러요. 그래서 저는 생각 안 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진짜 기발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신 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내가 투병 중인데 뭐라고 화를 내버려. 이건 정신없는 짓이야. 지금 유전자 빨리 켜야 되는데 뭐라고 화를 내면서 마늘을 보고 꺼져! 그러면 누구 손해? 자기 손해가 제일 크고 상대방에도 막대한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뭐 받았다고 해요? 상처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상처는 정말 내공이 좀 쌓여 있으면 그래도 그 상처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러려니 이 사람이 신경질이 나구나. 그렇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입니다. 거짓보다는 진실, 악한 것보다는 선한 것, 더러운 것보다는 아름다운 것, 증오나 분노보다는 사랑,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놓아 버리면 후닥닥 다 거꾸로 돌아가 버려. 다 부정적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투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말에 정신 차린다는 말이 희한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이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없어요. 영어로는 정신이 없다는 말을 그냥 out of mind. 영어로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다. 정신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없어요. 정신을 한번 써봅시다. 정신을 어떻게 써냐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정 이 정자 글자 뜻이 뭐예요?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 글자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성스럽다. 정교하다. 정의 부대. 최상급, 최고, 정의 부대. 정 최고의 뭐라고요? 신이야, 신. 신이 있는데 신 중에 어떤 신이라? 최고의 신입니다. 이 정신만 여러분이 차리면 다 승리합니다. 어떤 악성암에 걸려도 아무리 퍼져서 아무리 말기라도 두 달 이내 죽는다 그래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세포 안에서 그 정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신 차리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신이 반대겠죠. 그건 무슨 신일까? 정신나가게 하는 신. 그래서 맨날 잡생각만 하게 하는 신. 그 잡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딱 체계가 잡혀 있어요. 언어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정신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아차 잘못하면 뭐예요? 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 잡념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잡념이 하도 복잡한 잡념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가 정신이 들었다. 그 다음에 또 정신이 들었다가 뭐예요? 나아가다. 이런 언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잡념이 자꾸 들어올 때는 누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잡신이 들어와서 온갖 쓰잘데기 없는 잡념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팔을 자꾸 나쁜 베타파로 바꿔서 이 잡념이 끊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막 뭐예요? 쳐들어와요. 잡신들이 쳐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잡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잡념으로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잡념의 잡생각에 사로잡혔다고 그러잖아요.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나는 비동적으로 사로잡혀 버렸어요. 요즘 최근에 한국 사람들은 꽂혔다고 합니다. 그 여자한테 내가 꽂혔어요. 눈 감아도 그 여자 얼굴만 떠오르고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꽂혀야 해요. 그렇구나. 꽂히면 여러분의 병 걱정은 여기서 싹 사라집니다. 나을 텐데 뭐. 그렇게 되버려요. 아직도 안 꽂히면 방구석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잡신들이 쳐들어와요.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풀만 먹고 혐의 먹고 뭐. 산책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목욕하고 물 마시고 그러면 나을 것 같아? 잡신들. 너 지금 이게 언제 퍼질지도 몰라. 그 생각밖에 안 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이 내가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잡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오게 해야 돼? 정신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정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정리를 했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책상 위에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보다 보다가 이게 우리 집사람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보, 나 당신 책상 정리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신은 이게 분명히 어떤 신이에요. 그렇죠? 신이에요.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다. 옥편을 보니까 정할정. 찌혈정이에요. 찢는다는 것은 뭐예요? 곡식이나 이런 것을 찌어요. 뭐라고 찌어요? 가루로 만들려고. 또는 뭐예요? 정미를 찌어가지고 최고로 고운 가루가 그 곱고 부드럽고 그걸 정이라 그래요. 정성을 들여서 부드럽다는 말은 뭐예요? 거치지 않다. 그리고 매우 곱다. 깨끗하다. 티가 없어. 정성스럽다. 할 때 정자에요.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세상에 이 정자보다 더 좋은 글자가 있을까? 좋은 것은 뭐예요? 좋은 뜻은 총동원됐어. 신이 있는데 그런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실론자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 해도 정신은 믿더라고요. 너 정신이 있어? 정신을 차려? 그런 신이, 이런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간에 이런 말 하죠. 좀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50년인가 밖에 안 됐는데 150년 전에 태어나서 죽어버린 사람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죽었는데 그럼 천국 못 가나? 무식한 사람들은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몰라도 무슨 님은 알아요? 옛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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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뭐에요? 또 시골 할머니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산신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그런 신들은 참 좋은 신들이야.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결국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말은 무엇과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까? 내 마음속에 정신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기독해 봐도 정신없는 기독교들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야. 그렇죠. 교회 문턱도 못 가봐도 뭐에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부드럽고 깨끗하고 곱고 존명하고 존명하고 그렇죠? 네. 그런 신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보다 왜요? 교회가 간다는 게 맨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교회 갔다가 맨날 유전자나 꺼지고 이래서 무슨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럽고 거칠지 않고 매우 곰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고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입니다. 그래서 한자의 신은 영이라는 글자고 거의 같은 글자입니다. 신령하다 산신령 이렇게 두 글자로 같이 쓰는 경우가 같은 뜻으로 그래서 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거룩한 신이다. 거룩한 영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바로 뭐를 준다? 생기를 주는데 그 생기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을 악한 영이라 그런다. 또는 악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잡신. 그 다음에 이 잡신들은 생기를 어떻게 해요? 막아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 유전자도 끄면서 상대방 유전자도 끌고 그래서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이러고 알고 보니까 이제는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님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돼. 그런데 무슨님은 믿어야 돼? 정신님은 믿으시라고 그래서 이상국 박사가 정신교 교주가 한번 해볼까요? 정신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을 빼앗겠다. 정신을 누가 빼앗아 가요? 잡신에 잡신을 빼앗아 가요. 이 꽃뱀들이 정신을 빼는 데는 아주 우수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꽃뱀한테 신랑을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칫솔에 치약을 째 가지고 와서 그러면 절대로 꽃뱀한테 안 속아요. 꽃뱀들은 딱 보면 남자를 알아요. 이 남자는 조금 어리숙해서 여자한테 잡혀서 사는구나. 그런 남자는 꽃뱀들의 밥이에요. 그런 남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어머머! 선생님처럼 멋있는 남자를 처음 봤어요. 그 여자만 만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이 여자는 나를 뭘로 봐? 위대한 남자로 봐주는 거야. 착한 남자가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남자가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착한 의사가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공부는 잘해서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의사들은 돈 벌 때까지 그 과정이 아주 깁니다. 인턴 해야 되고 레지던트 해야 되고 전문의 시험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한참 후에 돈을 좀 벌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자는 돈을 후딱 벌 수 있어요. 간호사가 되면 그러면 이제 남자는 죽으라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결혼을 했는데 누구 덕에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가 병원 가서 일해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말에 수퍼에 시장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는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가 집어넣고 해가지고 돈도 누가 내? 여자가 내고 이렇게 되면 남자가 영 그래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어떻게 잡혀서 살다가 드디어 병원을 차렸어요. 병원을 차렸는데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어머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이러면 남자가 나를 위대하게 봐주는 그런 여자가 있네. 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꾸준 훈육 들을 때마다 그 여자 생각만 나. 참 이때까지 바람 안 나고 살아온 것만 해도 훌륭해. 자 정신을 뺏겼다. 정신을 뺏어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 들어가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 가지고 살아.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린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정신이 삐뚤어지도 올바른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 버린다. 정신줄을 꽉 붙잡는다. 정신이 흔들린다. 크악. 크악.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이 이 이 저한테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없이 처먹는다.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처먹는다. 그리고 특히 김치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물론 뉴스타트 김치가 그렇게 짜고 그렇게 매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막 왕창 왕창 잡지 마시라고. 그래서 뉴스타트를 아주 엄격하게 하는 여행원 같은 데 가면 빨간색 고추 이런 것들이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식하면 안 돼. 적당히 딱 우리가 먹어보면 알잖아요. 먹어보면 한참 먹다 보면 됐다, 이제 수저를 놔라. 감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신 차리고 먹는 거야. 아니겠죠? 정신 차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먹으라고? 적당히 먹고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꼭꼭꼭꼭꼭 씹어먹어라. 꼭꼭 잘 씹어먹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데까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면 틀림없이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이제 결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창이 어디다 내놨나? 여기 있네. 여기 놓지 말고 또 우리 집사람이 정리를 안 해야 될 텐데 우리 집사람이 정리해 놓은 거 틀림없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 놓은 거 보니까 그럼 여기다 갖다 놔야 돼. 그래야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이 정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 갖다 놓으면 틀림없이 도로 일로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비어 있으면 또 깨름칙하게 생각해요. 이 꼴을 못 봐요 또. 채우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이제 손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성미에도 꼭 맞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성미에도 꼭 맞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뜻, 부정적인 뜻 사이에서 선택한다. 그 말도 맞는데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택해요.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신은 나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비관적으로 보게 하고 절망적으로 보게 하고 모든 것이 짜증나게 하고 이것이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이게 다 잡신들이 주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신한테 속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속은 말 안돼요. 잡신들이 나를 막 속이려고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긍정적인 쪽으로 밀어 붙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여러분, 이게 투쟁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잡신 쪽을 선택해서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 이 잡신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하게 해가지고 내 내 파도 어떻게 해? 다 베타파로 바꿔 가지고 일선자 다 꺼버려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살아서 뭐 해?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이런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사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이거 뭐 큰일이야. 그래서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부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드리고 부인에게는 남편의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 드리고 그랬더니 두 분이 다 걸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충청도이고 여자는 경상도야. 경상도 여자들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됐어요. 돼가지고 아주 행복하대요. 그게 누구신지는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전자가 활짝 켜졌어요. 평생 이거 헤어졌으면 꼭 좋겠다. 헤어져 봐도 뭐예요? 별로 갈 데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새로운 출발 서로 뭐 하는 출발? 서로 사랑해줍니다. 서로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 배려해줍니다. 조금의 뭐를 조금의 뭐를 하면 돼? 뭐를 가지면 돼? 성의입니다. 성의. 성의가 조금 필요해. 많이 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눈꽃만큼 조금 성의 있게. 성의를 베풀면 유전자들이 놀랍게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이 좋은 뜻을 주고 잡신이 뭐예요? 나쁜 뜻을 주고 나쁜 뜻을 주고 그래서 이 우리의 뇌파가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알파파 시작해 봐야 안 해요. 알파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좋은 강의를 듣고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거는 진짜 진리야.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야. 이런 진리가 들어올 때 진선미가 들어올 때 그때 내가 내 뇌파을 바꾸려고 용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알파파가 돼 버려요. 우리는 잡신이냐 정신이냐에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잡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잡념에 사로잡힌다는 말은 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은 인간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신은 내가 싫다고 해도 뭐예요? 나를 강제로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잡신과 정신의 차이는 뭐예요? 잡신은 강제합니다. 정신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정신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신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절대로 상대방을 강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로잡아서 내가 부려먹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 미워, 화가 나, 벌 주고 싶어. 그게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예요? 잡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기의 본질입니다. 생기는 누가 주는 거야? 정신. 성경적으로 하면 무슨 영? 성령. 정신의 차원, 신적 차원 또는 우리가 영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영적 차원의 에너지를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정신력. 그 정신력을 우리는 또한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정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정기. 또는 한자에 정신기라는 말도 있어요. 정신기. 그러니까 이런 힘은 이런 에너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유전자를 파괴해 손상시켜서 아주 나쁜 부작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엑스레이 치료를 받는데도 비싸죠. 그러나 여러분은 무선광선 치료를 받아야 해요? 정신광선을 받아야 해요. 아시겠죠? 그게 정신력. 그게 바로 정기 또는 무선기 생기야. 그래서 이 귀가 그 에너지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그만 받고 무선선 받아야 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생명 생명 선 생명의 광선 광선 그런 말이 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생명의 광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기를 주시는 분을 아주 경외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님을 제가 소개해 드렸다고 의의로운 해가 떠올라 마음속에 정신님이 정신님이 있구나. 그래 그 정신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는 맨날 잡신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구나. 아 이제 그러면 이 정신님을 받아들이자 그 정신님이 나에게 새로운 무엇을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 뭐라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생명광선입니다. 성경책은 이러한 에너지 영적 에너지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지휘해 주는 광선이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치료하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원어는 어떻게 되어있게? 치료하는 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있게? 치유하는 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치유하는 생명의 광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생명의 광선을 받으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어요. 베타파다가 알파파로 바뀌어 버려요. 참 위대한 현상입니다. 뇌파는 전기 전자파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으면 생명의 광선을 받으면 치유하는 광선, 무조건적 사랑의 광선을 받으면 그러면 갑자기 베타파가 알파파로 바뀐다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광선도 이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다?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중에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하고 또 뭐가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에너지? 중력 그래서 이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그 전기 에너지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네팔을 인공적으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주입해 가지고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하게 부작용이 심합니다. 무슨 치료라고 그래요? 전기 치료라고 그래요. 쇼크 치료라고 그래요. 그러면 뇌파가 확 벗겨버려요. 그러면 복잡하던 정신이 맑아져요. 그렇게 되면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기억상실증에도 걸립니다. 그러나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광선 치료가 무엇이냐?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력 치료. 그러면 그래서 그런 사랑 진, 선, 미 나의 뇌파를 알파바로 바꾸어주면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을 가진 진, 선, 미 에너지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에너지들은 무슨 에너지는 아니에요. 전기처럼, 중력처럼, 원자력처럼 무슨 에너지는 아니야. 물리적 에너지는 아니야. 그런 에너지 진, 선, 미 그 사랑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는 영적 혹은 정신적 에너지 정신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 또는 영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라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 라고 해요. 여러분 물리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에너지가 차원이 높게 영적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 진, 선, 미 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냥 물리적 에너지로 흐르고 있는 내내파가 알파파로 확 바뀌어 버려요. 또 내내파가 알파파이다가 고약한 뭐요? 잡신의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악령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뭐예요? 지무신, 분노, 두려움 이러면 금방 내내파가 알파파가 베타파로 바뀌어 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냅시다. 알파파, 베타파는 이게 다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이 물리적 에너지가 변해야 돼. 이 물리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물리적 에너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좋은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또는 잡신적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또는 악령의 에너지, 어느 쪽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뇌파가 달라져요. 결국 우리가 어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게 왜 그런지 이제 알겠죠? 그렇죠? 잡신이 나를 강제로 휘둘 지배할 때는 나는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꿈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우리 개꿈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꿀 수 없는 완전히 희한한 개꿈을 꾸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런 꿈을 꾼 나를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사실 이게 좀 웃기는 놈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야. 꿈은 제정신으로 꾸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꿈은, 99.9%의 꿈은 잡신들의 장난입니다. 여러분의 내 팔을 가지고 잠깐 노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쁜 꿈 꾸고 그 꿈에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더러운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내가 간밤의 꿈, 아주 불길한 꿈이었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러면 결국은 밤에 내가 잘 때도 잡시인에게 놀아났고 이제 깨서 뭐예요? 생시에도 잡시인에게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싹 무시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들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꿈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대충 다 상당히 미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일본에도 있는지 일본에 태몽이 있어요? 태몽? 태몽이 있어요? 있구나. 그런데 미국 가면 태몽이란 말은 또 몰라요. 애기 낳기 전에 엄마가 꿈꾸고 그런 거 없죠. 영은 잡신들은 이 뱃속의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알아요. 영이니까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몰라도. 요즘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아들 비슷한 꿈을 꾸게 해줘, 잡시인이. 그러면 태몽이 딱 맞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내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잡신들한테 휘둘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꿈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명파라고 불러요. 생명파가 있다면 우리를 죽이는 무슨 파가 있다? 반대편에 사망파가 있다. 그래서 교과서, DNA 책 보면 이런 게 아주 잘 정리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선택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하는 거구나? 정신님이냐? 그래서 정신님은 정신님이고 잡신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잡신놈들 그래야 됩니다. 정신이냐 잡신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갈등을 하면서 모든 것을 선하게, 모든 것을 진실되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꾸준히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뇌파가, 생체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되면서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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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은